이건 또 뭐야? 대게빵? 이게 뭐야? 이거 한번만 찍어야겠다 대게빵! 우와! 대게빵? 이게 뭐지? 대게빵이 뭐예요?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?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, 저만 대게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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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면 누나 예뻐요, 감사합니다 그 대게살이 들어있는 빵이래요 대박 붕어빵처럼 대게살이 들어있는 빵이래요 오 맛있나요 이거? 특산물이에요? 하나 먹어봐야겠네 그럼 줄살이 서지나? 어 대박이다 오 작업 에세 pir 스프 真的 wrists 이호 SAS 대게살 음 오 데 일로 FT 마 lon 음 나면 파일 지금 먹은거 같네 하나씩 안 먹어보면 되겠네 오, 대게 모양인데 저 안에 대게살을 넣었나봐 어 오, 이게 TV에도 나오고 그랬네 아 네, 여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있어요 여기도 지금 만들어지나봐 이거 뚜껑 열리면 찍어야지 대게살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간다고? 포항 사는데 처음보신다고요? 대박 여기 줄이 지금 어? 이거 한번만 쭉 보여주시면 안돼요? 예예예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네요 응 어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래요 어 이 안에 대게살이 들어있나봐요 어 드셔보셨어요? 드셔보셨어요? 아니 지금 먹어봐요 한번 먹어봐요 수고하신다 소감 소감 얼굴 안찍을게요 다시 먹어봐요 다시 먹어봐요 네예예예 궁금하다 응 비 시청자실 분들은 좀 비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응 왜요 오 안 되겠지 만들어지면 봐야지 기다렸다가 지금 줄 다 있어요 그러게 비릴 수도 있구나 지금 줄은 상 있습니다 네 불포즉제 볼거에요 네 불포즉제 볼거에요 어디서 지금 줄은 상 있습니다 네 불포즉제 볼거에요 네 불포즉제 볼거에요 어디서 오오 오오 대박 고춧가루 네 불포즉제 볼거에요 네 어 오 오 오 오 오 대게빵이래요 배턱씨 뜯고 먹나요? 배턱이 다르고 대게 안에 다른게 들어있는거 아니에요? 대게 안에 다른게 들어있는거 아니에요? 얼마냐고? 하나에 2천원이나 한입? 뱃살 세트 세트 아 이거는 파티를 들어가네 이게 선택하는건가요? 여러분 이게요 호두를 택할 수도 있고 블루베리, 슈크림, 머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네 안에 팥을 넣을 수도 있는 거네 이건 선택이네요 네 호두에 호두랑 블루베리에 팥이 있어요 호두랑 블루베리에 운동적으로 팥이 들어왔어요 종종적으로 다 팥이 들어간다는데? 슈크림 맛있다고? 슈크림 먹어볼까?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호두 맛있어요? 호두 언니 호두도 사고 슈크림도 사고 5분 기다려야 된대 몇 개가 많아 이게 얼마야? 10,000원, 12,000원 네 여러 개 사온 일 어 블루베리도 있어요 아 이게 다 들어가네 팥이 포두도 들어가고 여러분 아까 말씀해주셨던 뒤에 블루베리도 들어가고 종류별로 다 들어가네요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와 맛있겠다 이제 호두 하나랑 저는 아 고로케가 대게살로 만든거네 여러분 잘못봤네 내가 대게살로 만든게 고로케네 저거는 그냥 저거고 이거있죠? 이게 대게살로 만든 고로케네 잘못알았네 대게빵이 아니라 대게 고로케에 살이 들은거래요 아 잘못봤네 네 아프리카TV 방송중이에요 기름 깨끗하다고 네 기름 매일매일 오늘 방금 간거에요 와 매일매일 가신대요 기름 엄청 깨끗하죠 채팅창 난리났어요 지금 네 네 많이 오시라고 좀 되는거에요? 네 사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채팅창에 우와 기름 깨끗하다고 다같게 보이러 아 네 이거 땅 저희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은 했고 저도 처음인거에요 밥봉지 네 밀차로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사야겠다 이거는 저칼로리에요 여러분 이게 치즈래요 치즈인데 네 이거 사피오카 사피오카 빵 네 저칼로리 이거 맛있다 치즈 맛이야 이거 맛있다 이거 제가 잘라줄게요 오 맛있다 이거 사야겠다 이건 살벌이 이건 얼마씩이에요? 네 한 봉지 3,000원 두 봉지 하시면 5,000원입니다 음 이거 하나 사자 맛있다 섞어서 드릴까요? 네 잠깐만 치즈가 더 맛있는거 같아요 아 그러세요? 치즈 음 떡 야 섞어서 드세요 네 네 네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치밥님 펜가이 으응 으응 너무 예쁘시다 아유 어 하나 더 주셨어 오 대박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? 이거 선거죠? 네 호황 주토시장입니다 주토시장입니다 어디 위치가 제가 몰라서 아 중앙길입니다 여러분 중앙길에 오셔가지고 과메기빵 많이 사주세요 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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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 이모 좋다고 야 안녕하세요 저 예쁘죠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모 잘 먹을게요 네 네 샀어요 네 존맛 음 음 음 음 음 잠깐만 애네야 하나 줘야겠다 음 음 음 애네야 이거 되게 맛있어 치즈 치즈 들었어 아 이거 딴 거야 옆집 거 치즈 치즈 이거 이건 뭐야 주스 네 응 재밌다 재밌지 만족이 애네야 맛있어? 응 치즈 맛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응 응 애네야 흠 흠 흠 호황에 미인이 떴다 오우 감사합니다 응 애네야 이거 먹지 치즈 맛 치즈 응? 치즈 치즈 응 이리 와봐 애네야 맛있는지 가르쳐줘 형아들 맛있어? 응 맛있어 해봐 맛있어 맛있어 응 한입 먹을래? 그래봐 한입 좋아 아 아 아 아 응 맛있어 맛있어 안 먹어도 돼? 안 먹어도 돼? 안 먹어도 돼? 아 파틸 리테 안녕 파틸 리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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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 안 줘 응 안 줘 그래 리오 안 줘 응 응 응 안 줘 조카해요 저희 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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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벤 지지 응 응 응 안 줘 마블 안녕 마블 안녕 마블 안녕 안 줘 안 줘 응 마블 때 안 줘 줄 거야 줄 거야? 어 근데 맛있다 이거 응 치즈 맛이에요 안에 치즈 이거 먹여주세요 아 맛있어? 좋네요 네 맛있어? 이거 치즈야? 이거 치즈야? 어 치즈야? 이거 이모아 이거 먹여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? 응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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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진짜 길어요 응 술이 진짜 길어요 음 으깨가 나왔다 드디어 꽃게빵 음 고소하다 으깨 봐 으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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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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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 다 먹었어요 방금 이거 지금 뭐냐면 대게빵 대게빵이에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게빵 대게 맛이 나네요 음 음 음 되게 맛이 나 근데 되게 웃긴게 되게 웃겨 음 되게 웃겨 되게 웃겨 어 아니 쇼크림 음 음 음 음 음 얼굴이 따가부러 좀 상인 인터뷰요? 상인 인터뷰요? 상인 인터뷰요? 예 맘암 수기 내 Being 원 음 소코맛이 진짜 여름이에요 얘는 핫 배시락으로 저희도 맛있어요 치즈 들어간 거 같아요 치즈 치즈 아 리오 포항은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라이브 심지어 저 오지 못하니? 저 먹었던데 가셔서 드세요 칼제비 노랗어 네 저 오지 못하지만 솔직히 타지에 먹으면 더 맛있어졌어요 트블루 뭐라고? 이건 먹어요 먹을 잘 먹어오어요 민망한 저기 사이버 시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